본 영상은 성덕들의 팬심 가득한 움짤 제작을 위해 자막을 최소화하였으므로 맘껏 캡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씨엘씨 은휘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고민하기나 구독하고 눌러주세요. 좋은 말로 해도 다 봐라. 예쁘게 맞추세요. 안녕하세요. 씨엘씨 은휘입니다. 제 매력에 빠질 준비가 되셨나요? 끝까지 잘 봐주세요. 안녕! 오똑한 코, 사슴같이 크고 맑은 눈망울. 사과같이 예쁜 얼굴이 이런 것인가? 그중에서도 그녀의 입술은? 키스를 부르는 앵두같은 입술? 뽀뽀하고 싶지? 씨엘씨 비주얼센터 권은빈. 그녀가 오늘 조니보스의 자리를 넘보러 왔단 말이지? 원래 내 자리인데? 조니보스의 친구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니보스라기보단 귀여운 꼬마 같은데? 뭐라고? 아니, 너에게서 보이는 이 후가? 네가 바로 등신 중에 등신, 구등신? 그래, 맞아. 내가 바로 구등신이야. 보여줄까? 이런, 구등신! 비율 깡패란 이런 건가? 너의 황금 비율 인정한다. 예쁘긴 하지만 내가 준비한 게 있지. 바로 걸그룹들의 치명적인 약점, 졸업사진! 나한테 약점이 어딨어? 흥! 과연 그럴까? 어때? 세상에, 마상에! 구력이 1도 없어! 단발도! 맙소사! 반짝이는 네 미모! 떡잎부터 남다른 모태미모였단 말이야? 은빈아, 안녕? 저는 커서 조니보스가 될 몸이야. 알지? 나한테 흑약사람 없다! 조금만 더 할게요. 좋아, 첫 번째 테스트. 보스의 자질은 통과다. 은빈, 듣자야 하니 너 유머에 욕심이 있다고? 내 전문이지. 어디 한번 보여주실까? 다들 빵 터질 준비 됐나? 안 되는, 안 돼. 안 되는, 안 돼? 시럽이 없는 건 시럽! 시럽 없인 시럽? 나 재밌지? 나 재밌어. 이럴수가! 이건 부장님들이 빵빵 터진다는 그 아재 개그? 걸그룹에선 볼 수 없었던 신박한 매력이야. 자, 그럼 조니의 존재 아이들만 가질 수 있다는 대세의 증표, 인기의 척도! 연예인 이모티콘도 과연 네가 소화할 수 있을까? 준비되어 있다고. 덤벼! 이럴수가! 이 이모티콘 얼마야? 얼마면 돼! 당장 사고 싶어! 아, 네! 여보세요? 맙소사! 권은빈의 작은 얼굴 때문에 휴대폰이 타블렛이 되었어? 언빌리바블! 요구르트까지도? 음! 언니, 저 땀 너무 많이 나셨어요. 화장 고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됐어. 말도 안 돼! 퍼프로 얼굴이 가려지다니! 예쁨이 꽂혀있는 작은 네 얼굴! 너무너무 질투나! 내 얼굴이 작은 건가? 퍼프가 큰 건가? 너의 존이로움을 인정하지. 하지만 강력한 한방이 부족해! 그럼 내가 또 필살기를 준비했지! 뭐? 아직도 보여줄 게 남았단 말이냐? 뭐야? 빠져드는 듯한 너의 목소리? 아! 나까지 눈이 감기면 안 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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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이게 대본이구먼! 다들 주무시니까 엔딩은 나 혼자 해야겠다. 날 위해 초콜릿도 준비했군. 흠흠! 은빈! 너의 아름다운 미모와 다양한 매력은 존이부스로서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바! 권은빈을 존이부스로 임명한다! 후! 너의 모태 미모를 국보급으로 가꾸며 보존하라는 의미로 노화 방지에 좋은 초콜릿을 증정한다! 후! 앞으로도 너의 존이로움을 널리 널리 점파하여 많은 이들의 안구를 은혜롭게 하라! 후!